안녕하세요. 선생님께서요, 이 장갑을 만들고, 이 부분은 이 장갑을 만들어보입니다. 이 장갑을 만들어볼까요? 어떤 장갑을 만들어보입니다. 이 장갑을 만들어볼까요? 이 장갑을 만들어보입니다. 이 장갑을 만들어보입니다. 손으로 바닥에 담아줍니다. 와우, 소금을 담아줍니다. 마늘을 넓은 빛을 넣어주세요. 소금을 담아줍니다. 소금을 담아줍니다. 소금을 담아줍니다. 계란물이 들어가면 계란물을 넣어서 계란물을 넣어서 계란물을 넣고 계란물을 넣어줍니다 계란물을 넣어서